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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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강의 다 완강됐으니까 이 강의 들으면 돼요. 알았죠? 이건 진짜 더 얘기할 게 없어. 알았어? 너무 완벽한 강의예요. 알았어요? 특히나 또 선생님이 올해 강의는 더 마음에 들어. 선생님이 찍고도 내가 감동받았어. 내가 봐도 너무 잘 가르쳤어. 그러니까 이건 그냥 들으면 된다. 알았죠? 확통은 더 얘기할 거 없죠? 그냥 이것만 들으면 돼요. 알았죠? 이거 들으면 무조건 확통은 다 맞을 거고. 공통이고. 그다음 수투를 들을 때 문과부터 잠깐만 얘기해봐. 수투를 들을 때 이런 질문을 좀 해. 수투 미원 들을 때. 쌤 제가요. 수학 1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강의 보면 간접 연계 출제범위 수학 1 총정기 강의 있는데 그거 듣고 그다음에 이거 들을까요? 라고 자꾸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 그거 듣고 꼼꼼하게 한 다음에 이리 오면 참 좋지만 시간이 시간인지라. 지금 5월 달이잖아. 그치? 선생님이 그런데 이 수투 강의할 때 미적원 강의할 때 수학 1에서 필요한 내용 나오면 다 정리해줘. 알았어?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. 알았죠? 그러니까 그냥 일단 시작합시다. 알았어? 지금은 이제 시작해야 될 때예요. 알았어? 지금 빨리빨리 진도를 빼야 될 때라고.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할게요. 자, 그다음. 이과 학생들. 미적2, 귀백. 여기서 또 마찬가지. 선생님, 저 미적2를 들어가야 되는데 미적1 하나도 모르겠어요. 자꾸 이런 학생들이 있어. 자, 이것도 마찬가지. 선생님이 미적2 강의를 가면서 미적1에 있는 내용 다 정리해줘. 알았어?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들으면서 따라와도 아무 무리가 없다. 그러나 미적2는 미적1이 사실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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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되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 상담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. 뭐 완전 노베입니다. 저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. 뭐 이런 사람들은 미적1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선생님 그 강의 중에서 수능만을 위한 불꽃 총정리 이과 강의 중에 수원, 수2, 미적1 총정리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수원, 수2 보지 않고 미적1만 봐. 알았어? 그건 거의 개념 강의 수준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빠르게 보고 미적1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일로 오면 좋겠다. 근데 이거는 웬만한 그래도 좀 안다 싶으면 그냥 들어도 돼. 그럼 선생님 미적2에서 미적2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에서 미적1 내용도 자세하게 같이 다 설명하면서 다 간다. 알았어?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오케이?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좀 정리를 할게요. 그래서 자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강의는요. 뭐 너무 자신 있고 너무 완벽한 강의야. 이거는 개념 완벽하게 수능 개념 제가 설명 잘 해드릴 거고 그 기출문제랑 잘 연결시켜가지고 정말 완전히 뭐 저 진짜 수학 못해요 라는 사람들도 성적을 미친듯이 쫙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강의라는 거 확신하니까 이거 지금 와서 같이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 될 것 같아. 알았어? 그리고 또 선생님이 1강 옆에 보시면 이 강의 1강 옆에 보시면 선생님이 계획표를 첨부해놨어. 계획표 이 계획표를 반드시 좀 다운받으셔가지고 계획표대로 들어줄 것 그러면 효과가 100배다. 알았어? 이 계획표대로. 알았죠? 항상 여러분 인강은 현강처럼 듣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하거든. 내가 거기에 대한 설명들도 거기다 써놨고 어떻게 계획대로 따라오면 좋겠는지 제가 다 설명해놨으니까 이 계획표 1강 옆에 있으니까 각각 계획표가 다 있을 거야.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출력하셔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들으면서 따라오면 금방 듣게 될 거고 효과도 몇만 배다. 알겠죠? 이거 아주 중요해. 이거 듣고 그러면 지금은 5월달이니까 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커리큘럼이 바로 뭐가 되냐면 2017 무조건 오르는 불꽃 적중 백제 아이고 문제풀이 강의가 되는 거야. 그렇죠? 무조건 오르는 불꽃 적중 백제 강의 자, 용액은 이제 그 다음 강의가 되는데 용액이 마찬가지 확통 완강됐어요. 자, 수2 완강되기 일보 직전이고요. 자, 미적원 시작할 거예요. 이제 자, 미적2 시작할 거예요. 기백 시작할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이거 이제 5월, 6월달 쭉 해가지고 다 완강시켜 드릴 거야. 근데 요거 적중 백제니까 강마다 100문제씩 풀어드릴 건데 요 100문제는 기출 문제야. 알았어? 적중이 곧 뭔데? 기출 아니니 기출. 기출. 어, 요 기출 문제야. 물론 여기에 있는 백제는 뭐 이제 2점짜리 뭐 쉬운 것들 막 이런 건 아니겠죠. 그렇죠? 그렇다고 무슨 킬러 문제만 모아놓고 이것까지는 아닌데 최근 킬러 문제는 당연히 다 집어넣어놨고 예. 그 다음에 어려운 4점짜리 그 다음에 뭐 준 난이도 있는 것들 또 뭐 또 좀 어려운 3점짜리 뭐 쉬운 4점짜리 싹 다 유형별로 싹 아주 잘 배분해놨다. 아주아주아주 잘 배분해놨다. 100문제를. 알았어? 그래서 요 기출 문제 요 적중 백제 강의는 딱 이런 학생들이 들으면 돼. 개념이 끝났어, 쌤. 쌤. 쌤 강의 듣고 제가 개념이 끝났어요. 끝났는데 열심히 잘 듣고 왔는데 아, 글쎄요. 제가 어, 너무 노베다 보니까 개념을 들으면서 문제를 많이 못 풀었습니다. 혼자. 그리고 이제 개념이 다 끝나고 혼자서 이제 기출 문제집을 꺼내서 문제를 막 풀라고 하는데 제가 수학이 좀 약하다 보니 혼자서 강의를 좀 듣지 않고 혼자 그냥 기출 문제를 풀기에는 아, 조금 버겁기도 하고 힘들고 잘 되지가 않습니다.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. 어, 그 사람들 들으면 돼. 개념 강의 듣고 혼자 기출 문제집 막 풀고 혼자 푸는 게 좋아요. 라는 사람은 혼자 하시면 돼. 자꾸 강의 의존하려고 그러지 마. 혼자 하면 돼.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상담해 보면 혼자서 끝까지 그래도 이제 뭔가 수학 강의를 끝까지 좀 붙들고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. 그런 사람들은 와서 같이 선생님이 기출 분석을 해드릴게. 알았어? 이 강의는요. 여러분 이제 가서 1강 OT 들어보시면 알지만 그냥 100문제 쭉 풀어주는 그런 강의 아니야. 제가 이제 예습도 해야 되고 복습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제가 자세하게 또 이거에 대한 예습 복습까지도 같이 시켜주거든.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개념 복습하면서 나가는 그거 자세하게.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. 알았어?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이것도 효과 만빵. 엄청 좋다. 알겠어? 무조건 올라오. 제목이 뭐야? 무조건 오른데. 올라요. 알겠어요? 무조건 올라오. 개념이 끝났는데 뭔가 내가 아 이제 개념은 끝났어. 끝났는데 아 성적이 뭔가 아 이거 내가 올리고 싶어. 한 번 더 멋있게 탁 올리고 싶어. 그때 듣는 강의가 무조건 오르는 불꽃 적중 백제. 자 가서 OT랑 1강 보세요. 알았죠? 반드시 OT왕 1강을 들어볼 것. 알겠죠?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할 것. 듣고 난 다음에 아 내가 혼자 할래. 혼자 하세요. 괜찮아. 선생님 막 무조건 강의 듣고 내 다음 커리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. 수학은 자기가 하는 거지. 그치? 혼자 해. 근데 혼자 잘 못하겠습니다. 라는 사람들 자 일단 OT 1강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. 알았어? 스스로 결정해.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이 있는 거야.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. 어디 이상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럴까요? 저럴까요? 누구대 누구. 누가 줘야 돼. 이런 거 하지 말고. 알았어? 그런 거 하지 말고. 알겠지?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직접 듣고 직접 느끼고 아 이게 나한테 맞다. 하면 따라오시면 된다. 알겠죠? 자 이거. 무조건 오르는 불꽃 적중 백책. 자 그다음. 이 다음 커리큘럼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여러분. 여러분 6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6월 모의고사가 딱 끝나면요. 여러분. 하나가 딱 멋있게 출시가 될 거야. 그게 바로 뭐냐면 1, 2, 8 불꽃 모의고사 라는 게 출시가 될 거야. 얘는요. 몇 회가 나올 거냐면 10회가 나올 거예요. 그 다음 얘가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또 1, 2, 8 모의고사가 10회가 나올 거야. 그래서 얘는 말이죠. 6월 모의평 끝나고 9월 모의평 끝나고 얘가 10회 요것도 10회 해서 총 20회가 나오게 될 거야. 알았어? 6월 모의평 때는 6월 모의평 1, 2, 8 모의고사는 6월 모의평가 당연히 반영할 거야. 6월 모의평 나오자마자 거기에 중요한 거 다 반영시켜가지고 집어넣을 거야. 또 여기에다가 EBS 수능특강을 반영할 거야. 그럼 수능특강 좀 아, 해야 되는데 뭐였는데 걱정 마. 거기서 다 꼼꼼하게 보고 거기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문제는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거야. 변형시켜가지고. 알았어? 그래서 이거 EBS 수능특강 변형. 그 다음 9월 달에 나오는 10회 여기는 여기는 1, 2, 8 모의고사에서 어 저기 9월 모의평가 당연히 반영시킬 거고요. 9월 모의평가 반영시킬 거고 그 다음 EBS 수능 완성을 또 반영시킬게 여기다가 알겠나요? EBS 수능 완성까지 반영시키겠다. 그래서 요렇게 해서 10회 10회에서 1, 2, 8 모의고사가 일단 이때 나올 거야. 1, 2, 8 모의고사가 뭡니까? 라고 물어보신다면 물어보신다면 1, 2, 8 모의고사에 대한 자세인 설명은 선생님이 캐스트로 너무 자주 올려놨기 때문에 너무 자주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좀 가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떤 캐스트냐면 제가 최근에 올린 것 중에서 저기 뭐야 그러니까 불꽃 1, 2, 8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 있는 캐스트가 있을 거야. 그러니까 저기 조금 이제 캐스트 선생님께 뒤져보면 뭐 불꽃 1, 2, 8 모의고사 소개해가지고 올려 놓은 영상이 하나 있을 거야. 알았죠? 그거를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뭐 1, 2, 8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고 뭐 하여튼 60만 수험생 모두 다 봐야 되는 모의고사. 알았죠? 제목이 그냥 그거야. 60만 수험생 모두 다 모의고사의 시작은 1, 2, 8 불꽃 모의고사로 시작하시면 됩니다. 알았죠? 다른 거 필요합니다. 무조건 이거야. 무조건 무조건. 그거는 가서 보시면 아 이거네. 7월 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저기 뭐야 여름방학이 시작할 때 그때 또 대망에 끝내주는 강의가 있거든. 그게 바로 뭐냐면 2019 불꽃 찍기 파이널 강의가 개강할 거야. 2019 불꽃 찍기 파이널 아 선생님 파이널이 벌써 나와요? 네 그럼요. 파이널이 벌써 나와. 이 파이널 강의는요. 선생님은요. 보통 파이널 하면 모의고사가 이제 주 메인이 되는데 선생님은 그래 이제 1, 2, 8 모의고사가 올해 나오면서 그러나 선생님은 파이널의 메인이 뭐냐면 얘야. 불꽃 찍기 파이널. 이거는 총정리해주는 파이널이야. 알았어? 총정리 파이널. 말 그대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게. 여기 봐봐. 이거 전부 다 있지. 이거 이거. 이거 전부 다. 이거 전부 다 압축해서 다 정리해드릴 거야. 됐어? 이거 전부 다 압축해서 딱 정리해드릴 거야. 6월 모평, 9월 모평. 그래. 9월 모평은 나중에 이제 이거 하면서 진행하면서 또 설명해줄 건데 6월 모의평가, 9월 모의평가에 이번 수능에서 아 이거 다시 다 반영시킬 거야. 말 그대로 총정리 파이널이야. 총정리. 전체를 다 총정리해주는 거야. 이건 너무 좋아요.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아. 그래서 이거는 좀 들어줘. 알았어? 이건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. 알겠지? 선생님 강의 들어라 이런 사람 아닌데 너무 좋아서 그래. 만족도 끝내줘요. 작년에도 이거 애들이 마지막에 특히 10월 달에 와가지고 이거 엄청 많이 들으면서 막 선생님 왜 이제 이걸 알았을까요? 선생님 너무 슬퍼요. 이런 애들 되게 많이 봤어. 후회하지 말고 들어. 알았어? 알았어요? 막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. 그리고 불꽃지키 파이널 이거는 가형, 나형에서 가형, 불꽃지키 파이널 나형, 불꽃지키 파이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이거를 들으면서 총정리를 하면 된다.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돼. 얘랑 얘랑 같이 합쳐서 들으면 돼. 알겠지?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에 여름방부터는 이렇게 그냥 무조건 들으면 돼요. 그래서 이걸로 제가 총정리를 쭉 해드리고 그럼 이걸 총정리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다 총정리하면서 앞에 했던 거 다시 다 복습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1, 2, 8 모의고사도 같이 보고 알았어?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러셀에서 현장 강의를 진행하는데 러셀에서 7월 말에 불꽃지키 파이널 플러스 1, 2, 8 모의고사 해가지고 강의가 개설될 거야. 그럼 이제 만약에 현장에 와서 하는 학생들은 현장 강의에서는 1, 2, 8 모의고사를 한 해 보고 그 다음에 불꽃지키 파이널로 이렇게 해가면서 쭉 수능 때까지 갈 겁니다. 뭐 뭐 완벽하죠. 그쵸? 러셀에 올 사람들은 오세요. 알았어요? 깜짝 놀랄 거예요. 알았죠?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. 알겠지?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게. 이거 꼭 들어야 되고 이거 꼭 이거 무조건 이거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됐어? 그 다음 여기 이거 아이고 이걸 어떻게 안 듣냐 이거 뭐 꼭 들어야지. 그쵸? 이거 꼭 들어야 되고 그 다음 얘 얘도 또 꼭 들어 그러면 좀 그렇죠? 그럼 좀 전에 너 계속 들으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얘는 아까 말했죠? 기출문제 분석을 혼자 잘 못하겠는 사람들이 있어. 내가 알아. 그리고 또 아 이제 혼자 해볼 거야 라고 수학을 막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공부가 싫다 보니까 수학을 자꾸 미루게 되고 강의를 안 들었다 보니까 미루게 되고 안 보게 되고 해가지고 수학을 놓게 되면 큰일 나요. 수학은 정말 자주 보고 자주 풀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. 그래서 혼자 기출분석을 잘 못하겠는 사람은 같이 하면 된다.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오티와 1강을 꼭 볼 건 꼭 볼 건. 알았어? 보고 결정해라. 알았죠? 보고. 볼지 안 볼지는. 됐나요? 예. 이건 뭐 필수가 아니라니까 좀 흐져보이는데 아니 흐지지 않았어. 이거 되게 좋은데 이것도. 이것도 꼭 들었으면 좋. 알겠어요? 이것도 엄청 좋은 강의다. 이것도 엄청 좋은 강의. 결국엔 다 들으라는 얘기들 못했네요. 자 여러분 사랑해요. 자 그래서 요게 강의가 요렇게 진행된다라는 거. 이해갔어? 어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의 파이널 강의가 요렇게 딱 아니 파이널 강의가 처리큘럼이 요렇게 진행이 되니까 지금 이제 5월달인데 음 이제 뒷부분에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계획을 잡아야 될지 잡을 수 있겠죠? 기존에 선생님이랑 같이 불꽃 개념 했었던 사람들은 어 좀 더 속도를 냅시다. 좀 더 속도를 내서 쫙 열심히 좀 가자. 복습 철저히 가면서 알았어? 어 그래서 요거를 빨리 완강하시고 완강한 다음에 완강이 딱 됐어. 어 그 다음에 아 이제 기출문제를 혼자 더 열심히 풀어나가야 될 때 어 혼자 잘 못하겠다면 요 강의로 같이 가고 혼자 잘할 수 있다면 혼자 하세요. 알았어? 혼자 하면서 이거 복습하면서 혼자 해. 그러다가 언제 다시 만나냐면 그 사람들은 이때 7월에 알겠지? 어 요때 다시 만나고 그 다음 어 요걸로 열심히 했던 사람은 이거 빨리 열심히 같이 쭉 따라오신 다음에 그 다음 언제 만나? 그래 7월에 알겠어요? 아 너무 좋아. 알았지? 이거 끝내. 그래서 요걸로 이제 전체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128 불꽃 모의고사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어 이제 1등급으로 쫙 올려가는 요 요 아주 그냥 아 끝내주는 모의고사 알았죠? 요거 요거 같이 요렇게 병행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다. 알겠습니까? 되요? 이렇게 완벽한 커리큘럼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할 테니까 어 여러분들은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. 알았죠? 선생님은 그래 선생님 수강생들은 어 좀 그래 수학에 좀 자신 없고 수학 잘 못하는 소위 뭐 수포자 그래 완포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수험생들이 많이 와요. 선생님한테 어 많이 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학을 잘 못하지만 선생님 이 자신이 있어 나는 말이야 못하는 애들을 말이지 수학에 자신 없고 수학을 잘 못하는 애들을 수학이 자신감이 생기고 수학이 재밌어주고 수학 아 할 수 있구나 수학이 더 하고 싶구나 라고 만들어서 성적을 끌여 올려주는 거 이건 선생님이 제일 잘한다 알았어? 어 이건 나 자신 있다 뭐 원래부터 선생님 저는 수학 엄청 잘하는데요 에이 그 사람은 저 말고 저 가 알았어? 에 그 어 선생님은 뭐 뭐 하다못해 이럴 거야 뭐 킬러 문제다 여기서도 우리 얘기해 킬러 문제 30번 킬러 문제다 선생님 30번 킬러 문제 한 30분 해설해 줄 거야 30번 어 뭐 뭐 어떤 다른 강의는 뭐 5분 해설할 수도 있겠죠 뭐 5분 척척해서 멋있지 우와 우와 현실적으로 30분 해설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? 하나 하나 이건 이거고 야 이건 이거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니네 이거 공감이 되니 안 되니 알겠어? 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수학에 자신이 없고 수학이 포기하고 싶고 나 수학 진짜 한 2등급만 맞으면 좋겠다 아이 나빠서 그러지 마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냐 100점 받을 수 있어 1등급 받을 수 있어 알았어? 어 그러니까 수학에 자신 없는 사람들에게 제가 성적을 그냥 무조건 오르게 알았어? 무조건 오르게 알겠죠? 그렇게 만드는 거 선생님이 제일 잘하거든 제일 자신 있거든 어 그러니까 수학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선생님 믿고 어 같이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알았어? 어 그러면 여러분 성적 무조건 오를 거고 결국에 수능 가가지고 쌤 제가 수학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갔어요 세상에 제가 수학을 제일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할게요 알겠죠? 강의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